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기존 선착순으로 하던 주말 예약 방식을 오는 9월부터 추첨제로 변경합니다. 9월부터 실시되는 주말 추첨제는 금요일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대상으로 하는데 추첨 신청은 매달 4일에 다음 달 사용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. 산림청은 추첨제를 실시하면 선착순 예약에 따른 이용객 불만이 줄어들고 노인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소외계층도 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